다음 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부영을 잘 잡고 다음 동작을 바로바로 좀 나아볼게요. 그래요. 아주 짧게 끊어치는 훅이 중요하게 되는 김세식. 정신없이 럽사이드에 기대고 받아치는 위발을 향해서 계속 공격, 공격, 공격이든 노트. 지금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사우스쿨은 위발하 선수가 지금 자세가 바뀌어있습니다. 바뀌어있어요. 그렇습니다. 오소족스에서 사우스쿨을 하거든요. 옆구리입니다. 우리 좀 따버리면 다짜고 차 그냥 뭐 질 수 없이 폭을 퍼붓어대는 우리의 김세식 선수입니다. 저렇게 화끈한 경기를 펼치고 있어요. 지금 보더라도 희망한다는 그런 경기 아닙니까? 코나 쪽에서 지금 쩔쩔 매고 있는 위발하. 정말 정신 찰툼이 없습니다. 텀새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수납이 같이 타고 들어갑니다. 폭풍같이 몰아붙이고 있는 김세식입니다. 정신 찰툼이 지금 대단합니다. 지금 저렇게 맞으면서도 폭풍에서 받아치고 있습니다. 그 맥지. 네. 저기 신고 나중에 250발의 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폭풍풍. 네. 아. 이 명치 끝. 이거 드래앉고 같은데요. 자. 그리고 안면. 네. 간장놀이. 반풍. 네. 정신 없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 엄지 이 손가락 때문에 훅을 넣어도 그대로 위에서 태어내됩니다. 그러고서. 그때요. 그러기. 그러기. 그냥 또 정신 차리고 이발합니다. 아 이발하 대단한 선수예요. 저렇게 맞아가면서도 정신 차리고 있습니다. 이때 꽁이 울렸던 것 같음을 맞았던 이발하는데. 자 이제 1라운드. 네. 2라운드 정신 차리고 전쟁 공격합니다. 네. 왼손 압박컷. 적어보세요. 왼손. 네. 내 옆구리에서. 그리고 안면.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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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치는 대로. 정말 저리에서 이제 탱크라는 대로 있어요. 물러날지 모르고. 아 대단합니다. 시틈을 주질 않고. 그러나. 이 1라운드 끝나고. 쥐는 사이에 정신을 차렸던 이발하. 그러나 지금 2라운드 뚝 막혀있습니다. 로크에 등을 대고 있는 이발하를 향해서. 표적을 삼고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아 저거 짧게. 이제 손이 잘 안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무뎌진 이발하. 네. 정신없습니다. 옆구리에서 안면에. 안면에서 또 옆구리. 그냥 탁크라는. 이제 드디어. 정말. 바람납니다. 네. 네. 또 쩔쩔매는 이발하. 저거 언제까지 견디느냐가 반대가 한 거네요. 덜 간음하기 급급한 이발을 향해서 또 들어갑니다. 또. 네. 도전장을 바라면서 또 들어갑니다. 네. 왼손 더블. 네. 라이트. 네. 김태식이 정말 주목도 대단하다. 그렇게 이제 평가가 있었어요. 안쓰는다. 오저히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아. 참 대단하군요. 대단합니다. 상당히 김태선수. 정말 저럴 때. 이 한국에. 정말 특급 패물이 나타났다. 렛지요. 네. 네. 김태식이 개우승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